그리고 그건 뭔지 안한다? 놀아 언니 근데 이쪽부터 여기가 상큼해져서 헉! 잠깐만 오늘은? 오늘은 뭐 먹을까?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이만 나왔어 오늘은 이런 거 떨대 응 오늘은 하고 또 문자로 뭐 먹을까 하는데 식감은? 보다니 빨리 알아 알겠어 네 좋아 보라색 이쪽에 채우렴 아야 네 이거 채우렴 눈 뜨린 바다 자 이제 가야지 저 문자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 문자보다는 말로 하는 것도 낫게 아니니? 그래도요 저 문자도 좋아요 엄마 이제 무슨 일을 하지? 네? 엄마 이제 무슨 일을 하지? 건축이요 하하하하하 동생이는 엄마로 해야 합니다 터질이 에이 왜 봐요 어떻게 없어져요? 왜 없어져요? 도시 만들어야 하는데 도시 만들어야 하지? 그러면 안 떨어지겠네 나 목소리 진짜 웃는데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은 엄마로 다 열어야 할까? 언제쯤 다 열어야 할까? 둘 다 열어요 나는 모를 땐 두 가지를 말한다 엄마 다 했어요? 아니 내가 아니 엄마 제가 이만큼이나 해놨는데 엄마가 이거밖에 못 하시면 이거만 하시면 어떡해요 아예 다 하겠네 아주 소심하게 하겠는데 아주 소심하긴 모습 이런 아 오늘 영상 올리는 날이야 오늘은 바로 수요일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저기 실시간을 왜 아 진짜 아 누구세요? 아니 나 실시간이 찍겠나 그때 아 야 아네 티김미깃 있 그래 엄마 엄마 이빼 내지 엄마 배우고 안되네 안돼 그럼 espacio 저는 이빼이 나면 fair 나 이빼 admission 얼음 이빼? 이빨이, 이빨이 썩었어요. 이거 봐봐요. 이빨 썩었어요. 눌렸어. 이빨 눌렸어요. 이게 이빨이니? 네.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됐어. 너무 찌그러기고, 너무 뒷팔같이 되고, 힘 빠졌네. 할머니 되겠다. 아빠, 아빠는 없어. 아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 빨리 아빠 왔으면 좋겠다. 아빠 치킨. 이모 빨리 왔어. 이모 빨리 와서 삼계탕 해줬으면 좋겠다. 이모 오면 삼계탕 해준거니? 이모 삼계탕 해준거니? 이모한테 좀 해줄거니? 진짜 삼계탕만 해줘? 아니. 그냥 삼계탕도 해줘서 많이 해놨어. 삼계탕만 해준거니? 삼계탕만 해준거니? 삼계탕만 해준거니? 삼계탕만 해준 ikke? 삼계탕만 해준거니? 삼계탕만 해준거니? 삼계탕만 strive가 skept interviewinglocks? 삼계탕 murderimbo Helloboot? 삼계탕 H meetsellow simboot? 삼계탕 간 Links 삼계탕 И неврон Crèk 삼계탕呢? 삼계탕 и четко calm 엄마 저잡지 마세요. 엄마는 어른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모야 이모. 이모 저잡지 마세요. 이모는 아주 용감한 어른입니다. 뭐라고요? 레키 베이베. 왜 아이 다 했어. 엄마. 엄마가 엄마가 엑시 형태로 하는게 썬난다. 레키 베이베. 어색은 아니건데. 어 근데? 왜 이모. 그래 아저씨. 나 아인데? 레키 베이베. 레키 베이베. 노래가 왠지 모르게 뚝뚝해요. 더 뚝뚝하다네. 여기 정체불명. 여기 정체불명. 입쟁을 만들어 볼게요. 레키 베이베. 레키 베이베. 레키 베이베. 엄마는 왜 이렇게 건축을. 엄마는 건축을. 엄마는 건축을 못하잖아요. 건축을만 했는데. 마침 샷이 찍혔어. 핸드폰을. 응. 얘 차이 엄청나잖아요. 아이. 저 처음 해보는 아이가 이만큼 하고. 일주일 한 엄마가 이 정도였는데. 너 옛날에. 구구 가게 했다며. 그 떡볶이 가게. 네. 그걸 만들어 봐도 처음이 아니라며. 게다가 비행기까지. 비행기까지 만들어 봤다며. 응? 근데 제가. 말한 그 비행기가. 바로 어제. 뉴스에서 나온 그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하하하하하. 흉팬 없어. 아니. 내꺼 분실공사에요. 분실공사? 안전되는데. 공사는 안전되라고. 완전히 되려고. 그럼 헬메 쓸게요. 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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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마셔. 야. 내는 데 없네. 로킬로킬바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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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아직도 전화 안 오세요? 아니. 들어갔는데. 하하하. 아니. 전. 들어갔는데. 좀 재밌어서 그런거야. 루킬로킬바이베. 로킬로킬바이베. 로킬로킬바이베. 에헤헤. 뭔 소리야. 안돼. 야. 나 오늘 망했어. 왜? 내가 편집한 영상 다 날라갔어. 왜? 몰라. 몰라.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영상 올리려고 하는 슨간 영상은 이 영상은 울릴 수 없는 영상입니다 했어. 엄마 천장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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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렇게 위를 봐봐요 이렇게 해서 근데 왜 이렇게 하니까 깜깜해 나 이렇게 깜깜해 엄마 저 머리에서 똥 싸지 마세요 아래를 보니까 아침 배경 같은데 봐봐 아래봐봐 이 정도로 아래봐봐 쉐리랭 나 이렇게 되는데 어 계란 같은 건 뭐였지 그 계란 같은 건 노란자 어 어 어 어 여러분이래 어 나 왔어 봤어요 엄마 봤지 마인드라프트 되게 해줘 엄마 오늘은 뭐 먹어요 아 우리 3일째 굶었거든요 어 아니거든 3일째가 언제였지 콤프라이트 먹고 민영수 마셔야지 음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지금 그냥 우유 마셔 우유 마시고 과자 먹어 과자 먹어 바다 없는데 과자 먹는 거 뭐 같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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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 그 그 그 으악! 야통기! 이거 야통은 이거 그거 있는데 그 이거 그 그 먼지 사용하러 그거 하니까 스토어에다 그거 가가지고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거 이거 맞아 봐 이거 괜찮네 네 기다려주세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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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물카징이네 야 쫄라 나 몰래 진짜 깜짝 놀랐어 영원을 찍고 있냐 너 영원을 찍고 있는지 깜짝 놀랐지 내산갔어? 왜 안나? 타임나는데 왜 타임만 안을 수 없으니까 거의 12분이다